동대문 구청장 필승, 이필령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동대문 구청장 필승, 이필령입니다 검은토끼의 해라는 2023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지난 2022년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코로나19,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급변하는 사회정세까지 모두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동대문구를 위해 힘써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23년 동대문구는 더욱 새롭게 도약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대문구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중대한 숙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안전한 터전, 투명한 행정을 구정의 이정표로 삼아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이필령은 겸손한 동대문구 청장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민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토끼처럼 길을 세워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